스포츠 닥터스 릴레이트 팬에 참가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 요즘 가장 영웅들은 의료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 맡기지 않고 몸 던지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응원의 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많은 분들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내시고 더욱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